안녕하세요. 우리 내일 모레면 100일 잔치하네요. 100일 잔치 축하드립니다. 이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왔던 것도 축하할 만한 일이죠.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시간이고 열심히 하시면 다 합격하실 거니까. 자 우리 3주차 보죠. 3주차. 왜 100일 잔치 하시는지 알고 있죠? 몰라요? 아 그래? 또 먹을 거예요. 100일 잔. 오늘도 또 가져온다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도 먹고 100일 때도 먹고. 원래 이제 수정을 해서 난자정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잖아요. 착상을 한 다음에 즉 자궁벽에 착상을 해서 벽에서 임신해서 이제 자라는 기간이 원래 임신 10개월이지만 착상 한때부터는 266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와서 100일 지나면 딱 1년 되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살았으니까 복받은 거다. 옛날에는 많이 좀 태아 때 어렸을 때 많이 좀 생존율이 낮았으니까 그런 기념으로 했던 건데 우리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100일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무리 잘하시면 합격하실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보죠. 효율적 시장과 정보가치. 시장론에서. 자 잠깐 보죠. 어렵게 나온 적은 없고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될 테마예요. 효율적 시장. 어떤 정보, 효율적 시장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이걸 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는 거. 바로 반영되는 거. 만약에 어떤 정보에 의해서 가치가 올랐다고 해보죠. 토지의 가치가 올랐대요. 가치가 오른 이유가 뭘까요? 정보에 의해서 가치가 올랐겠죠. 이 정보에 의해서 가치가 변하게 될 때 이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어떤 정보냐에 따라서 과거만 바로 반영되면 이걸 약성이라 하고 과거 현재가 반영되면 중강성. 모든 정보가 반영되면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하죠. 이때 이 가치는 언제나 말이 없어도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가치의 정의를 어떻게 했을까요?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우리가 가치라고 정의했어요. 이 가치는 장래 수익이 보장돼야 돼요. 그러면 부부 연계라는 토지의 특성 중에 뭐와 관련돼 있다? 영속성이죠. 없어지지 않고 장래까지 수익이 보장되는 거니까. 그래서 장래 편익을 땡겨와서 가치를 정하는데 이 가치의 정의로부터 비롯된 감정평가 방법이 있어요. 감정평가 방법. 수익환원법이죠. 이 수익환원법을 다시 정의하면 장래 순수익이나 다른 말로 미래 현금 흐름을 당겨오는 거.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격을 구하는 거. 가치를 구하는 걸 수익환원법이라 하죠. 가치는 장래 순수익 나누기 환원률. 환원률은 가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이니까. 어찌 되거나 가치는 말이 없어도 현재 가치예요. 현재 가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정보가 가치에 반영이 되었다면 그 정보를 통해서는 이 가치에서 가격이 이미 올랐으니까 그 반영된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에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정보를 통해서 초과에 넣으려면 반영된 정보가 아니라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투자해야 초과에 넣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었고. 자 중요한 거 한번 보죠. 결론은 이제 이거죠. 약성은 과거가 반영된 거고 중강성은 과거 현재가 반영된 거.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보라는 건 이미 발표된 정보니까 이걸 공표된 정보라고도 해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쯤에 해당되는 거고 모든 정보가 반영된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은 실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상적인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시장. 그럼 어떤 정보를 통해서도 초과인 얻을 수가 없다. 우리가 초과의 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완전 경쟁에서 한번 봤어요. 경쟁이 엄청나게 많으면 시장의 초과인이 뭐한다? 소멸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성과 가장 비슷한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죠. 그럼 강성은 정보를 통해서 초과인 얻을 수가 없대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고. 그럼 정보하려고 돈을 쓸까요? 안 쓸까요? 정보를 알아봤자 초과인 얻을 수 없대요. 그럼 정보하려고 돈을 쓰지 않겠죠? 그럼 정보 비용이 있다? 없다? 없다.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완전 경쟁의 조건을 뭐라고 했냐면 다정동진이라고 했어요. 이 정자가 정보의 완전성이에요. 이 정보의 완전성은 정보에 모두 공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까 정보하려고 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럼 마찬가지로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에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 나오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 뭐 강성과 완전. 경쟁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얘기죠. 경쟁이 있으면 초과인이 있으면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을 할 거예요. 경쟁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야 나 초과인 없어도 정상적으로 일한 대가만 가져가도 내가 차지할래 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쟁이 많으면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당연히 뭐한다? 소멸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징이 강성과 완전히 비슷하니까 가장 부합되는 시장, 비슷한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중요한 건 이 표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모두 다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반영되는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구분한다. 과거, 과거현재, 과거현재, 미래 모든 정보 반영되고 반영된 정보를 통해서 반영된 정보를 알고 투자하면 뭐는 얻을 수 있다? 정상이윤는 얻을 수 있어요. 그 시장에서 반영된 정보를 알고 투자하면 정상이윤는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정상이윤는 반영된 걸 가지고 투자하면 당연히 얻을 수 있는데 초과이윤는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을 때 반영된 걸 가지고 투자하면 초과인 얻을 수가 없고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약성은 과거가 반영됐으니까 과거로는 초과인 얻을 수가 없고 현재나 미래로 초과인 얻을 수 있고 중강성은 과거, 현재가 반영되어 있으니까 과거, 현재로 반영된 정보로 초과인 얻을 수 없고 미래 정보로만 초과인 얻을 수 있고 강성은 모든 정보가 반영됐으니까 어떤 정보로도 초과인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강성에서는 초과인도 존재할 수가 없죠. 언제나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면 뭐만 얻는다? 정상이윤만 얻는다. 초과인은 정상을 초과하는 이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을 초과하는 이윤. 우리가 정보를 분석할 때 기술적 분석이란 말을 써요. 과거에 술 먹었다, 술을 과거에 먹었다 이렇게 외웠어요. 과거 정보를 알아내는 분석 방법을 기술적 분석. 과거부터 현재까지라고 한다면 이미 발표된 정보를 얘기해요. 과거라고 한다면 이전에 발표한 정보, 현재 정보는 공표된 즉시, 발표된 즉시의 정보를 현재의 정보라고 얘기해요. 공표된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는 건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약성, 중강성, 강성 있을 때 약성, 중강성, 강성 있을 때 한번 보죠. 이렇게 약성, 중강성, 강성 세 개의 효율적 시장이 있을 때 만약에 기술적 분석을 한다고 해보죠. 기술적 분석. 약성에서 기술적 분석하면 과거 알아내는 거죠. 중강성도 과거 알아내는 거고 강성도 과거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약성, 중강성, 강성 모두 다 과거가 뭐 되어 있어요? 반영되어 있어요. 그럼 과거 정보로 초과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과거로 초과에 넣을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떤 시장에서도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에 넣을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죠.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에 넣을 수가 없어요. 기술적 분석 나왔다 그러면 모두 다 초과에 넣을 수가 없다. 정상이윤만 얻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 분석은 과거, 현재를 분석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럼 중강성, 광성에서는 과거, 현재로 초과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초과에 넣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기본적 분석했을 때 초과에 넣는 시장은 딱 뭐밖에 없다? 약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에 넣을 수 있었던 시장이라면 딱 시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다? 약성 효율적 시장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 나오면 기술적 분석에서는 어떤 시장에서도 초과인을 획득할 수가 없다라고 나왔고 기본적 분석으로는 약성에서만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처음에 잘 나오니까 나오면 무조건 맞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을 볼 건데 네모 2번에 할당 효율적 시장의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할당 효율적이니까 할당은 배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배 배분.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가져가야 될 몫을 정상적으로 잘 고르게 분배된 시장을 얘기해요. 그럼 누구든 초과인을 가져갈 수가 없어야 돼요. 누군가 초과인을 가져가면 누군가는 손해본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배분이 잘 이루어진 시장이라면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초과인이 0이 되는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초과인이 없으면 투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비용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보비용. 있을 수도 있다. 정보비용이 없는 시장은 딱 두 개. 강성과 완전 뿐이죠. 그러니까 정보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얻는데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정보비용이 있으니까. 단, 정보를 얻는데 돈을 쓸 수 있는데 남보다 싸게 돈을 쓸 수는 없어야 돼요. 남보다 싸게 정보를 얻었다는 건 그만큼 싸게 얻은 만큼의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남보다 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얘기해요. 이 말은 정보비용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예요. 정보를 얻는데 돈을 쓸 수 있는데 남보다 싸게 얻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할당효율적 시장의 정의고 이 세 개에 대해서 우리가 암기 좀 해놔야 되고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해 본다면 이 그림의 도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쯤에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만큼 네모가 할당효율적 시장이라고 해보죠. 이만큼 네모가 얘가 할당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라면 이 네모, 빗금친 네모는 초과인이 있다 없다 없다 또 뿐만 아니라 투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남보다 싸게 정보를 살 수가 없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여기가 할당이고 이 밖은 할당이 아닌 시장을 얘기해요. 할당이 아닌 시장 자,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장을 할당이냐 할당이 아니냐 얘와 관련이 없지만 우리가 배웠던 완전과 불안전을 여기와 관련지어서 연결을 시켜 본다라면 한번 해석해보죠. 자, 이만큼 완전은 모두 다 들어가요. 완전은 할당에 모두 들어간다. 그러면 완전경쟁시장은 언제나 할당효율적 시장만 존재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 완전히 할당 안에 모두 들어갔대 얘가 여자라고 한다라면 여기는 여학생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학생은 언제나 여자다.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에서 배웠듯이 완전은 경쟁이 완전히 있으니까 초과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초과인이 없어요. 정보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보비용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은 언제나 할당만 존재해요. 얘와 유사하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시장을 뭐라고 한다? 강성효율적 시장이죠. 그래서 강성과 완전은 할당만 존재한다. 할당효율적 시장만 존재한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불안정 경쟁을 보니까 일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불안정 경쟁에 우리가 의미를 해석한다면 다 정동진을 만족하지 못하죠. 다수가 아니라 소수 정보가 숨겨져 있다. 정보가 숨겨져 있다. 정보가 비대칭이다. 불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재화가 개별적이다. 진퇴가 어렵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경쟁이 불안전하게 있으니까 초과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초과연이 있겠죠? 독과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불안전이면 독과점이 있으니까 투기도 있고 초과연도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완전은 초과연이 없어. 그런데 불안전이면 초과연이 존재한다. 정보비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보비용이 있죠? 정보가 숨겨져 있으니까 정보가 불안전하다는 건 정보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정보하려고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정보비용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 불안전인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부분을 봤을 때 왜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 있느냐를 따졌을 때 이 할당이 되려면 초과연이 사라져야 되겠죠? 초과연이 있으면 할당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는 거죠. 초과이윤도 있고 초과이윤이 정보를 통해서 얻은 초과연이 1억이에요. 그런데 정보비용도 있죠? 정보를 얻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는 거예요. 정보를 통해서 얻은 초과연이 1억인데 정보를 얻는 데 드는 비용이 정보비용이 딱 1억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져간 초과연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초과연이 사라질 거니까 실질적인 초과연이 없어지니까 야, 얘도 할당이라고 쳐줘도 괜찮겠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결론은 불안전도, 조건만 갖추면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조건이 뭐예요? 초과연이 사라져야지. 초과연이 사라져야죠. 이 초과연을 소멸시키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정보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 초과이윤과 정보비용이 같다면 초과연을 소멸시키는 이유가 되니까 정보가 숨겨져 있어 정보를 아는 데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얘가 1억인데 정보를 얻는 데 드는 비용이 1억이었다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초과연이 사라지니까 얘도 할당으로 쳐줘도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 맞죠?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 있어요. 불안전도 조건만 갖추면 할당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건은 초과이윤과 정보비용이 같아서 초과이윤은 이윤이고 정보비용은 비용이에요. 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입과 지출이 같아서 0이 된다면 얘도 할당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할당효율적 시장은 언제나 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이지만 할당이면 완전일 수도 있고 불안전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을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할 때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 불안전도 조건만 갖추면 할당이 될 수 있다. 할당은 언제나 완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할당은 완전일 수도 있고 불안전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의 도축화된 내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정리해 본다라면 완전 경쟁은 언제나 할당이 된다. 맞아요? 맞죠? 완전. 이걸 다른 말로 강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강성도 언제나 할당이 된다. 강성과 완전은 할당효율적 시장만 존재한다. 라는 표현과 똑같아요. 올해 감정평가자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완전 경쟁 시장과 강성효율적 시장은 언제나 할당효율적 시장만 존재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언제나 할당이 된다. 그러나 할당이라고 해서 언제나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다. 할당은 완전일 수도 있고 불안전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문제에 보너스로 많이 나오는 거 불안전이나 독가점 불안전 경쟁한다는 건 경쟁을 불안전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경쟁이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완전 경쟁이 경쟁이 엄청 많은 거예요. 경쟁이 적다는 건 독가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독가점 시장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얘도 할당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언제 될 수 있다? 조건이 있잖아. 초과이윤과 정보비용이 같다라면 할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초과이윤과 정보비용이 정보를 얻는 데 들어가는 정보비용과 초과이윤이 같다. 이게 같다면이에요. 이게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다가 최근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 조건이 최근에 33회, 34회 감정평가자 시험에 등장했으니까 같을 때만 할당이 될 수 있다. 언제나 되는 건 아니고 그럼 만약에 초과이윤이 정보비용보다 크다라면 초과이윤이 정보비용보다 크다라면 그럼 초과이윤이 있는 거죠. 그럼 할당이에요. 할당이 아니에요. 할당이 아니다라고 해야 돼요. 같을 때만 할당인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4번 보죠. 4번. 얘가 이제 물론 이해하면 좋은데 이해가 안 돼도 외워야 돼요. 투기가 존재할 수 있는 거 초과이윤이 존재할 수 있는 건 이건 완전 불안전을 구분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완전 불안전은 다 정동진을 만족하냐 못하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초과이윤이 있냐 없냐를 구분하는 건 할당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죠. 투기나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건 불안전 경쟁 때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냐면 우리가 봤듯이 불안전도 여기가 초과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초과이윤이 있어? 없어? 사라졌잖아. 초과이윤이 있는데 있는데 정보비용과 똑같아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불안전도 초과이윤이 없을 수 있어요. 초과이윤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건 완전 불안전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은 초과이윤이 없죠. 불안전도 초과이윤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불안전 모두 다 초과이윤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이유는 불안전 때문이 아니라 뭐가 아니니까? 할당이 아니니까 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안에 들어가면 초과이윤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완전 불안전보다 좀 더 큰 개념이 할당 효율적 시장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 투기나 초과인이 존재하는 건 불안전 때문이 아니라 뭐가 아니니까? 할당이 아니니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보너스로 나오는 건 이 3번과 4번 지문이죠. 3번, 4번 지문 잘 보고 4번 지문 모래스 상체 교계는 5번 지문